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티비에요. 오늘은 잘못 걸린 수령의 최후를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808년 순조 8년 공충우도 암행어사 김상휴 암행어사 출두요! 순조 8년 공충우도 암행어사 김상휴가 대흥군에 떴다. 첫딱이 울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대흥군수 소유령. 이 소리를 듣고 어찌나 놀랐던지 눈곱을 때려다 그만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말았다. 하지만 아파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어사가 들이닥치기 전에 어서 문제가 될 것을 숨기고 바꿔치기 해야 했다. 버선도 한쪽 밖에 못 깨고 허둥지둥 수습에 나섰지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어사가 돌아다니는 줄 꿈에도 몰랐기로는 아전들도 마찬가지여서 너도 나도 황망히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 어사 김상휴는 이미 관하의 입구인 홍사의 문을 지나 동헌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대동한 하리와 역졸들이 다시 한번 암행어사 출두를 외치고 뒤이어 어사 김상휴가 동헌에 들이닥쳤다. 김상휴의 눈에 맨 처음 들어온 것은 어사와 눈이 딱 마주치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어리빠져 있는 대흥군수 서유령이었다. 암행어사 출두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관하는 어느새 구경꾼들로 꽉 찼다. 동헌에서는 각 방의 이속들이 좌우에 연립하여 예를 갖추고 있고 평소 수령이 앉은 대청 의자에는 어사 김상휴가 앉아있다. 관하의 문서들을 모조리 압수해 1차로 훑어본 어사가 이제 막 수령을 심문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군수 서유령은 듣거라 내 그동안 참행하여 들은 것들과 이 문서들을 비교해 본 결과 자잘한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거론한다 해도 불법 사실이 최소한 다섯 가지가 된다. 그것을 네가 자진해서 구한다면 내 정상을 참작해 주겠다. 어찌하겠느냐. 서유령은 본래 타고난 성품이 천박한데다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더욱 많아져 밤낮으로 재산을 불릴 생각에만 골몰하며 지내왔다. 백성들이 따르게 하고 보살피는 정책을 시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령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집안의 재산을 불리는 데에만 머리를 굴려온 것이다. 서유령의 머릿속이 분주해졌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나고 있다.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부정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어사가 모두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 요행을 바랄 것인가. 결국 서유령은 후자를 택한다. 억울하옵니다. 불법이라니요. 어사께서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서유령의 태도를 보고 어사 김상휴는 단호한 표정으로 벌어 소리를 지른다. 네가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좋다. 내 이제부터 너의 추악한 부정행위들을 낱낱이 증명해주마. 어사 김상휴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하고 우렁찼다. 어제 장터에서 보니 부녀자들이 울면서 옷감을 팔고 있었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구할 길이 없어 하는 수 없이 옷을 지으려고 마름질해 놓은 옷감까지 내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관하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기한을 조금만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했더니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하더구나. 나쁘 기한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닭이며 돼지까지 빼앗아간다고. 대답해보라. 그게 사실인가? 아유, 그건 상의 명을 받들기 위해 진력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요. 내 이속을 위해 그랬겠습니까? 과연 그럴까? 너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유, 어찌 그리 제 충심을 몰라주십니까? 정말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충심이라? 허허, 여봐라. 그것을 이리 가져오너라. 갑자기 어사가 수행원들에게 분부를 내리니 수행원들이 곡자, 그러니까 곡물을 계량하는 말을 두 개를 갖다 바친다. 두 개 중 하나는 크기가 약간 작은 것이었다. 서유령은 내심 속이 뜨끔했다. 좀 전에 바꿔치기를 한다고 했는데 저것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냈단 말인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렸다. 서유령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전정긍긍했다. 영문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은 멀리서 구경하며 어사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다. 어사는 곡자를 들어보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도의 도지사가 처음 부임해 왔을 때 관할구역 내 마을의 관청비용을 거두어 드릴 때 사용하는 곡자는 선해청에서 규정한 도량형 규정을 따르고 있었다. 도지사는 기존 곡자에서 삼두 적게 새로 만들어내려 보냈다. 운송 비용이 있기 때문에 궁핍한 백성들을 구휼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따라서 고울에 수령된 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세금을 거둘 때에는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삼두씩 더 거둬들이는 관수미의 쌀이 무려 300석이다. 그런데 쌀을 그대로 받아두면 부정한 사실이 단론하기 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창에 올려보내지 않고 대동세에 섞어넣어 외촌에 있는 창고에서 돈으로 징수한 것이다. 여기서 너는 한 번 더 부정을 저질렀다. 시가는 이두인데 백성들에게서는 8푼을 더 징수한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300석을 더 거둬들였으니 돈으로 계산하면 360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장부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이 돈을 착복한 것이다. 이것이 네가 법을 어긴 첫 번째 항목이다. 어떠냐? 내 말이 틀렸느냐? 서유령은 꿀먹은 벙어리마냥 입을 떼지 못했다. 설마 했는데 어사는 자신이 기존 곡자를 써서 세금을 거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정도라면 더 이상 우리 발을 내밀어 봐야 소용이 없을 터였다. 수령이 세금을 더 걷어 착복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사는 계속해서 위조된 문서를 적발하고 수령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여기 이 장부를 보면 병인년의 경전시험장을 설치할 때 가시 울타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일결에 3전 5푼 도합 800연양을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였다고 적혀있다. 그런 일이 있느냐? 서유령이 어사의 눈치를 살피면서도 없인 여기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그렇습니다만 그,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어사 나으리가 뭘 모르시나 본데? 물론 그 자체는 적법한 일이다. 식년 시에 골에서 마련해야 하는 물건의 비용은 장부상으로만 계상하고 가시 울타리를 설치하는 비용만을 백성들에게서 징수하게 돼 있다는 걸 내 모르는 바 아니다. 문제는 정작 가시 울타리를 치는 일은 관하의 노비와 아전들을 품삭도 주지 않고 시켰다는 데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너는 백성들까지 동원해 목재와 가시덤불을 30리 밖에서 운송해왔다. 그러면 그 명목으로 거둔 돈은 다 어디에 썼단 말이냐? 이에 서유령이 장부를 가리키며 변명한다. 거기 장부에 다 적혀있을 것입니다. 몇량 몇 전은 소용되는 물품 마련을 담당하는 부서인 응판소에 들어갔고 몇량 몇 전은 관하 소속의 공방인 내공방에 들어갔고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다. 정말로 과거 시험 준비에 들어간 돈이라 하더라도 잡비 명목이 각각 다른데 가시 울타리를 만드는 비용으로 거둬들인 돈이 응판소나 내공방과 무슨 상관이야? 어사 김상효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듯 호통을 친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 작업에 소용된 비용을 계산해보면 정말 적은 돈이다. 헌데 너는 온갖 잔수를 써서 여러 고를 나열하고 별도의 장부를 만들었다.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해서 이처럼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데 하물며 남는 돈을 관청 비용으로 사용했겠느냐?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으니 이 돈은 또 어디로 갔겠느냐? 이것이 그대가 법을 어긴 두 번째 항목이다. 내 말이 틀리다면 대답을 해보아라. 어느새 그 당당하던 표정이 사라지고 점점 낯빛이 노래지고 있는 서유령 어사의 추궁은 계속 이어졌다. 작년에 분배한 황곡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백성에게 양곡을 대화할 때 재고량의 절반만 대출하고 절반은 비축용으로 남겨두도록 나라법으로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분배하지 않았느냐? 서유령은 거의 울상이 되어 읍소한다. 읍소형으로 작전을 바꾼 것이다. 아이고 그렇지만 사실 요즘에 갑은 없는 고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사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해진 수량만 대출해서는 관하 운영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요. 하지만 각종 곡물을 규정보다 더 분배한 것이 800여석이라니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고로 가을에 이 800여석의 곡물에 대한 결실 보충명목으로 더 거두어들인 것이 80여석이었다. 너는 이것을 관청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가분한 보리조목에서 나온 결실 보충명목으로 83석 남짓을 더 거둬서는 이것도 가져다 사용했다. 이것이 네가 법을 어긴 세 번째 항목이다. 그러고도 가난한 백성들이 나쁘 기한을 하루 어긴다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다니 정녕 부끄럽지도 않느냐? 어사의 이쯤에 서유령은 결국 무릎을 꿇었다. 이제는 엎드려 비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어사 나으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디 한 번만 눈감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예전에 이실 짓고 할 기회마저 거둬찬 터였다.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은 수령의 비위 사실이 하나둘 밝혀짐에 따라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장이라도 달려와 수령의 멱살을 잡고 패있듯한 기세였다. 그러자 어사 김상휴는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지금까지 열거한 죄상 중에 하나만 있어도 탐욕스러운 수령에 대한 처벌 법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다섯 가지를 겸하고 있으니 내 놈은 탐욕스럽기가 이를 데 없다. 게다가 끝까지 발뺌을 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니 통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장 어사의 직권으로 너를 파직하노라. 이에 백성들이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니 만세 소리에 온 고울이 떠나갈 듯 했다. 입이 열개여도 부족한 변명 순조팔련 호나무도 암행어사 김상휴는 비인 관하에 출두해 모든 문서를 대령하라고 지시했다. 김상휴가 잠행하면서 들으니 비인 형감 장제현은 수령의 권세를 이용해 개가 한 과부를 관비로 소속시키고 외사촌의 집에 보내 첩으로 산도록 한 일 외에도 상당한 뇌물을 받고 향리의 사리를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장안에 받아 있던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상휴는 그가 제임한 지난 4년간의 문서를 모조리 갖고 오게 해서 샅샅이 훑었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 결과 비인 형감 장제현은 지난 4년간 유향소의 사무직인 향임자리를 38명에게 팔아서 816냥을 받았고 관청의 아전자리를 6명에게 팔아서 175냥 면내의 토지 조사와 세금 책정을 위임받는 사람인 면주인 3명에게 29냥을 받아 도합 1020냥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새로 임명된 유향소의 말단 사무직에게 고위직에 잘 이야기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뇌물을 받아 뇌물을 받아 중간에서 200냥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에 김상휴가 사실 여부를 추궁하니 장제현이 순순히 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런데 매향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제현은 계속 뜨악한 표정이다. 뭔가 할 말이 많은 듯 입을 오물오물거리는데 차마 어사면전이라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장제현의 속마음을 잠시 들어보기로 하자. 제 말 좀 들어보소. 저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장제현의 말인 즉슨 이렇다. 저도 원래는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입니다. 헌데 막상 수령자리에 부임하는 순간부터 이 사회가 절 그냥 놔두지 않습디다. 어사또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령자리가 어디 공짜입니까? 175냥을 떼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더이다. 사실 지방수령으로 발탁되면 왕에게 사은 숙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임하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령으로 부임하기까지 수십 단계의 통과 의뢰를 거치며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남모르는 고충이 있다. 의정부, 이조, 예조, 홍문관, 사헌부, 승정원, 병조, 통례원 등의 중앙관서에 수백냥을 내고서야 가까스로 임지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이다. 발령 인준 대가로 삼십냥을 상납 인근께도 돈 내고 절 어울리니 원 억울한 참에 도우미 수고비도 달라네 이조 나라님들 잔치상은 또 아 첩첩이요 돈 문턱에 수미턱까지 차오더이다. 내야 할 돈의 명목도 참으로 다양했다. 우선 석영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이조 사헌부 사관원에서 인사발령을 인준해주는 대가로 징수하였는데 삼십냥에 달한다. 비용이 다소 들기는 하지만 감찰기관에 발목을 잡히느니 재빨리 부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신상에 이롭기 때문에 대부분 비용을 치른다. 또 숙배체라는 것도 있다. 신인관리가 임금에게 사원 숙배하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였지만 수수료로 다섯냥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임명장에 임금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로 역시 다섯냥을 내야 한다. 심지어 전임자와 인수인계시에 작성하는 문서의 종이 대금도 본인이 물어야 했다. 그 외에도 고풍채니 차말채니 하는 명목으로 이조판사에게 상납하고 휘하의 이조관원들에게는 질퍼난 잔치상까지 차려주어야 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관하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아 빚을 안고 부임하는 수령도 적지 않았다. 장채현이 본전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빗대어 변명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자리는 적은데 이서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만 해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한 자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전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거지요. 그들은 향임자리에 있어 부역을 면하니 좋고 저는 부임하면서 세금 문을 아침 빚 갚을 수 있으니 좋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어느 골이나 이서들은 위로는 지방관에게 시달리고 아래로는 농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존재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를 세습하려고 했다. 한 사람이 향안에 기록되어 있으면 구족이 부역을 면하게 되고 하루 벌이의 돈을 내면 백년이 무사하니 이서 사회에서 서로 뇌물을 바치며 경쟁하는 것이다. 이서들은 차임을 위해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인사 청탁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인사와 관련한 부패가 심해지다 보니 지방관은 차임하는 이서들에게 일종의 부정방지 예탁금을 거두는 관행이 생겨났다. 훗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향리들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먼저 받는 이 임체를 통해 수령은 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제 아시겠지요.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도와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벌을 내릴 때 내리더라도 정상을 참작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장재현은 그 유창한 언변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다. 김상휴는 장재현의 변명을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며 잘라버렸던 것이다. 김상휴는 창고를 봉쇄하고 비인 현감 장재현을 파직인 사명단에 올렸다. 비인 현은 호구수도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골이다. 이 작은 골에서 장재현이 매향만으로 받아챙긴 돈만 1200여량에 달했다. 설령 그 돈이 모두 장재현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상휴는 묵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정상 참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죄였기 때문이다. 개성부 경력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각 부에서 실제적인 사물을 맡아보던 종사품 펴스를 말한다. 홍병신은 오늘도 술과 풍류로 밤 깊은 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오늘따라 술맛이 더욱 낫다. 앞들의 어린 풀이 바람타고 향기로운데 흐릿한 꿈 막 깨어도 낮술 또한 달콤하다. 깊숙한 후원의 꽃은 떨어지고 여름밤은 긴데 주렴 저편 밤나방들 어지러이 나는구나 아하 술맛 좋다. 오늘 아침 안일방 그러니까 퇴임한 아전들이 지청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가녀하기 위해 구성한 원로회의에서 만들어 바친 소주는 쌀로 빚어서 직접 내린 술이라더니 역시 달랐다. 한 모금 넘기면 입안이 화하고 목구멍이 타올랐다. 한 잔 술에 두 보요 투 잔이면 이태백이다. 하하 시선이 따로 있다더냐 술기운을 타고 그 안에 잠들어있던 시선이 슬슬 풀려나오는 기분이었다. 네가 누구냐 도화? 앵화가 따로 없구나 술취한 눈에는 늙은 행수 기생의 얼굴까지도 갓 물오른 복사꽃으로 보였다. 세상에 온갖 잔모가 하찮게 보였다. 관직이 10년 내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어떠랴 사나이 한평생 시선이 되어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 술이 술을 부르고 술이 술을 버타니 별 천지가 따로 없네. 차츰 홍병신의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다. 홍병신의 술잔 비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술을 아예 입안으로 들이붓기 시작했다. 그 즈음이 되면 풍류는 끝이었다. 술 장단에 맞추던 기생들과 서리들은 모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병신의 포악한 술주정이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었다. 인연 어째서 술을 흘리는 게야 지 손이 떨려서 술이 넘치는 것인데 기생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내지르고 통인 아이를 불러다가 시를 짓게 하고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장죽을 던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술주정은 새벽녘 고라 떨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기생이 부리나케 채워준 술잔을 들이킨 홍병신은 이내 기생의 무릎에 엎어져 코를 골았다. 기생과 통인의 부축을 받고 내아로 들려가는 홍병신을 바라보며 김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경력이 일찍 나가떨어진 것이었다. 특별히 만들어 바친 술이 효과가 있기는 했다. 홍병신이 경력으로 부임해온 뒤 개성부의 아정관속들은 불안한 나날을 이어가야 했다. 술을 마시면 포악해지는 술버릇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얼마 전까지 통인을 했던 전 호방의 자제는 대답할 때 말꼬리를 길게 늘렸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혀서 볼귀의 회초리를 20대나 맞았고 전 이방의 자제는 장죽에 맞아 눈밑이 찢어졌다. 그러니 아전 이속들이 아무도 자식을 통인으로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기생들도 수청 들기를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물론 경력이 늘 술에 쩔어있으니 이점도 있기는 했다. 서리들과 아전 이속들은 장부를 조작해도 경력이 이를 알아채지 못해서 마음 놓고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경력이라 함은 조선시대 각 부에서 실제적인 사물을 맡아보던 종사품 펴스를 말한다. 그러나 나날이 심해지는 홍병신의 술버릇에 대책은 세워야 했다. 특히 자제들이 피해를 당한 안일방의 원로들이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었다. 온갖 묘안을 다 내놓다가 생각해낸 것이 경력에게 독한 술을 먹여서 빨리 취해 고라떨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오늘 경력이 마신 수주는 전 호방이 특별히 집에서 내린 독주였다. 아 이제는 한시름 놀 수 있겠구만 김설이는 불 꺼진 내아를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사 김노웅이 개성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 사이에 홍병신의 술버릇과 폭정에 대한 원성이 찾아있다. 대낮에도 술이 덜 깨고 늘 취해 있어서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곤장을 치곤 합니다. 태형 10도만 맞으면 대체 곤장 20도를 치기도 합니다. 아휴 자기는 시선임내 하지만 사실은 심하에 들린 게야 심하는 무슨 주마의 생마지 아이 글쎄 며칠 전에는 산송 때문에 서류를 내려간 김초시댁 종룸이 이유없이 곤장을 맞았다지 않나 아휴 그래 그러니 관아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해 잘못해서 눈에 띄어봐 애꿎은 송장치를 한다고 김노웅은 주막거리에서 백성들의 말을 들으며 쓰디쓴 한숨을 내쉬었다. 홍병신이 누구인가 한때는 정조인금 가까이에서 사간원의 정원 서헌부의 지평 경성판관을 역임했던 엘리트 관료였다. 청주목사 안정탁이 군정에 대한 문안을 작성할 때 한 사람의 누락된 장정을 조사하여 찾아내고선 용모의 특징을 쓴 문건을 대하고 보니 나이가 겨우 다섯 살이자 장정을 숨겨두고 어린아이를 대신 보였다고 이어기고 자복을 받으려고 그 아비에게 함부로 곤장을 때려서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잔혹한 정사는 사실상 화기를 저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속히 중학에 저결하여 필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와 같이 직원을 서슴치 않고 잔혹한 정사를 일삼는 지방관을 단죄하라는 상소문을 올리기도 했던 강직한 관리였다.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도 홍병신의 술버릇은 골칫거리였다. 정조 20년 그는 경성판관으로 있을 때 병영이 아전과 향임을 취재한 곳에 경로하여 평복차림으로 병사의 집무실에 돌입하여 술주정과 욕설을 가하였다. 이에 병사가 장계를 올려 파직을 논하였고 좌회정 체제공도 유배하는 법을 시행하여 병경의 채무를 존중하라고 요청하였다. 정조 임금은 이를 받아들여서 그를 파직하고 먼 섬에 유배 보냈다. 물론 홍병신은 바로 다음 해에 한 단계 등급이 낮아져서 종 오픈벼슬인 지평으로 복귀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후 십여 년 동안 홍병신은 별로 승진다운 승진을 하지 못했다. 십년이 지난 현재도 개성부 경력 그러니까 종사품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두가 술 탓이었다. 어사가 개성관화로 출두하였을 때 홍병신은 대낮인데도 아직 자리에 나와 있지 않았다. 뒤늦게 어사가 묵고 있는 객사에 와서 엎드린 것을 보니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데다가 얼굴빛은 흑빛이었다. 코는 딸기처럼 붉었고 눈빛이 탁했다.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자의 얼굴이었다. 아 어사는 속으로 혀를 찼다. 한낱 술주정뱅이가 되었구나. 한양에 돌아온 김농은 서계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개성부 경력 홍병신은 부임한 이후 술에 쩔어있는 날이 많고 깨어있는 날이 적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무거운 장형으로 다루어 정치가 어그러지고 원성이 길거리에 자자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관직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되었던지 홍병신은 그해 12월 암행어사 홍의영의 서계에 또다시 등장한다. 개성부 경력 홍병신은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가 크니 마땅히 감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실록에는 홍병신의 이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 아마 벼슬이 잘리거나 강등 되었으리라. 시선을 자처하던 홍병신은 시마에 들리고 주마에 빠져 생마처럼 허우적대다가 병마에 시달리는 여생을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순조 순조 8년 공충 우도 암행어사 김상휴은 홍주에 들어서자마자 그럴 듯해 보이는 큰 집을 찾았다. 여비도 떨어지고 싸이도 바닥난 상태라 오늘 밤은 염치 불구하고 부잣집에서 신세를 지려고 한 것이다. 어사는 제일 먼저 보이는 부잣집에 당도해 이리 오나라 하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니 얼마 전까지도 사람이 산 듯한데 그 큰 집에 개미 새끼의 한 마리 얼씬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다음에 보이는 큰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웃고 노비가 나와 문을 열어주는데 어사가 하룻밤 신세지일 것을 부탁하니 안된다고 한다. 집안에 병고가 있고 주인 영감도 계시지 않은 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집 안에서는 여인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분위기도 침통하고 어수선했다. 연달아 찾아간 두 부잣집이 모두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어사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찾아간 집에서 겨우 유숙할 수 있게 된 어사는 그 집 주인에게 앞서 두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첫 번째 집은 이 고울의 제일 부자인 용광주의 집인데요. 한 달 전에 식솔들을 이끌고 야밤에 도주해버렸습니다. 아니 무슨 큰 죄를 젖나요? 아유 그게 아니라 사또의 횡포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게지요. 두 번째 집은 용광주의 동생이 사는 집인데 그도 같은 이유로 얼마 전에 도망갔답니다. 그만한 부자들이라면 집도 재산도 다 버리고 떠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러니까 오죽 괴로웠으면 그랬겠냐고요. 아이고 정말 남의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딸이들을 모두 시집보내 용광주처럼 당하지 않겠지만 사또가 저한테도 무슨 꼬투리를 잡아 돈을 울궈내있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집주인은 용광주 집안이 이 고울을 떠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광주에게는 아직 시집 보내지 않은 딸이 있었는데 목사 한 흥유가 중매장의 역할을 하여 자신의 집안 사랑과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 했다. 용광주의 풍족한 재산을 탐낸 것이다. 그러나 협박을 하고 명령을 해도 용광주가 말을 듣지 않자 한 흥유는 수차례 걸쳐 용광주에게 곤장을 때렸다. 그러자 용광주는 급기야 짐을 꾸려 도망가버린 것이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한 흥유는 이번에는 용광주의 동생을 잡아가두고 용광주가 도망간 곳을 대지 않으면 재산을 압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고초를 이기지 못한 그는 언제까지 용광주를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겨우 풀려났다. 그리고는 역시 곧바로 도망가 지금껏 또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어사 김상휴은 적잖이 놀랐다. 어어 한 흥유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간으로서 임금을 보좌하던 분이 아니요. 그런 분이 이런 작은 데에서 사리사육이나 채우고 있다니 통지 믿어지지가 않는구려. 흥 크물에서 놀았으면 뭐합니까요. 쪼잔하게 휘하의 아전들 목까지 빼앗으려고 다투는 양반인데 어찌나 돈을 밝히는지 아전들 사이에서 견사또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개견 아시지요? 여기서 사간이란 조선시대 사간원의 종산품 관직이다. 간관으로서 구강에 대한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무는 이에 제한되지 않고 사간원의 다른 관료 및 사헌부 홍문관의 관료와 함께 간쟁 탄핵 시정 인사 등에 대한 언론과 경연 서연의 참여 및 인사 문제와 법률 제정에 대한 서경권 국문 및 결송 등에 참여하였다. 청요직이었기 때문에 신임 받는 핵심 관료가 맞던 직책이었다. 다음 날 김상효는 자신의 수행원을 홍주 관하에 몰래 투입시켜 정부를 입수했다. 그 결과 용광주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것 외에도 그 타막이 종류도 가지가지고 정도도 심해 도저히 무기날 수가 없었다. 정탐한 정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다. 암행어사 출두요! 결국 관하에 출두한 어사 김상효 모든 문서를 압수해 조사해보니 과연 소문 그대로였다. 세금을 초과 징수한 금액이 무려 1098량인데 그것을 착복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고마 그러니까 관해서 필요할 때 민간의 말을 세내어 사용하는 비용을 위해 징수한 곡식 또는 기금을 보관하는 창고와 보역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 또는 부역에 나가는 대신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들에게 거둬들인 곡식 또는 기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그 두 창고의 건물전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없이 몰수한 돈이 2,205량 이나 되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많자 한 흥윤은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939량으로 줄여 기록해 놓았다. 이처럼 문서를 농락하고 광가를 속이다니 사대부라 불리는 사람들이 차마 할 짓인가. 보통 황국을 백성들에게 분배할 때 남은 곡물은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를 유지하는 방편이다. 생락 가봉전 그러니까 곡식의 품질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견본으로 빼내온다는 명목으로 더 걷어들이는 세금과 곡식을 계량할 때 땅에 흩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곡식이라는 명목으로 더 걷어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역시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받아서 먹고 사는 것들이다. 이런 명목으로 걷어들인 세금이 150냥 남짓이었는데 창고 관리자들 대신 한 흥유가 취했음이 밝혀졌다. 낮은 향리들이 취하는 이런 세세한 작은 이익을 탐하고 다투었으니 어디 수령이 할 짓이란 말인가.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은 용광주네가 아니라 바로 수령 한 흥이었던 것이다. 참으로 해괴한 이리로다. 어사 김은택이 평안도 함종 땅에서 겪은 이야기다. 숙종 43년 봄 암행어사 김은택은 6년 임기를 끝내고 아쉬워하는 백성들을 뒤로한 채 임지를 떠나는 증산현령 박태적의 뒷모습이 눈에 삼삼하게 발표했다. 모처럼 청렴하고 건실한 지방관을 만난 듯하여 흡족한 기분이었다. 아침 일찍 증산을 떠난 평안도 암행어사 김은택은 이웃한 함종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함종은 본래 옛 고구려의 땅으로 오랫동안 황폐한 채 버려져 있다가 고려 때 아산성을 설치하고 이어 함종이라 계칭하여 현령을 투면서부터 비로소 일정한 질서와 규모를 갖추게 된 고려였다. 함종 땅에 들어선 김은택은 부드럽게 뺨을 스치는 바람에 얼굴을 맡겼다. 함종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 것인가. 물론 이곳에서도 진휼 현황에 대한 조사와 탐문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다. 숙종 임금이 특별히 어사 김은택에게 당부한 것은 흉년을 맞은 평안도 전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각 각 고울에서 기근 상태에 빠진 백성들을 구호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를 독려하고 감독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특수인물을 띈 어사를 특별히 감진 어사라 부르기도 하는데 감진 어사란 다시 말하면 각 지방의 기근 구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해 왕이 파견한 특사였다. 함종에 도착한 김은택은 주막에서 점심을 먹은 뒤 산뽀삼아 읍에서 가까운 낭민정으로 나갔다. 회나무 버드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짙은 그늘을 들여온 물가에 자리잡은 낭민정은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내려다보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정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김은택은 낚시터에서 고기를 낚는 젊은 사내를 발견하고는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었다. 많이 잡으셨습니까? 뭐 그저 그렇죠. 아침부터 이러고 앉았는데도 신통치가 않네요. 거참 고기도 흉년을 타나보군요. 허허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어머니께서 어죽이 드시고 싶다 하여 벼르고 벼르다 오늘에서야 나왔는데 이게 한 그릇 거리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에는 작은 붕어 몇 마리가 들어있는 통을 손으로 툭툭 쳤다. 통 안에서 몸부림치는 붕어를 내려다보던 김은택이 미소를 씌우며 말했다. 어죽이라 자당께서 어죽을 좋아하시는 모양이지요. 하하 글쎄요. 산에는 한바탕 허탈한 웃음을 웃고 나서 말했다. 실은 어머님이 병안 중이신데 약은 고사하고 끼니를 잊기도 힘든 형편이라 이래저래 답답한 김에 나왔지요. 아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그려 헌데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이 한둘이 아니니 관하에서 진혈곡을 풀법도 한대요. 그래도 6월까지는 콩 한 대씩 이라도 나눠주었지요. 아니 콩이라니요. 내 여러 고를 돌아다녀 보았으나 쌀을 콩으로 나눠주었다는 얘기를 듣기는 처음이오이시다. 저도 처음에 어이가 없었으나 쌀이 귀한 곳이니 콩으로 주나보다 하고 별수없이 자만 넘겼지요. 아전들에게 따진다고 해서 콩이 쌀이 될리는 마모한 것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콩으로 준다 하더라도 쌀 한 대 값이면 콩은 두 대를 줘야 샘이 맞지요. 허허 어디 사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고을원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연유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지금 하신 말씀대로 콩을 받은 백성들 사이에 비방하는 여론이 이자 원인께서 3월부터는 콩 두 대씩 주겠노라 하셨답니다. 그런데 마침 관하에서 곡식을 나눠주는 날 비가 몹시 내렸습니다. 3월이니 아직 날은 차갑지 굶주리고 병약한 백성들이 그 비를 뚫고 제 시간에 당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곡식을 받은 백성들이 때가 되어도 모이지 않자 원인께서 백성의 풍습이 해괴하다 하고 불쾌하더니 그날 이후로는 위에서 진흘물자가 내려와도 더 이상 곡식을 풀지 않았답니다. 김은택은 제 귀를 의심하며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아니 굶주린 백성들이 빚 때문에 곡식을 받으러 오지 못했는데 그 사정을 안타까워 하기는 커녕 해괴하다 니요. 참 말입니다. 제 친구가 직접 들었답니다. 흠 이거 참 이것이야말로 해괴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해괴한 일이다. 그날 오후부터 김은택은 산호봉서와 함께 함종 읍내와 성 밖의 작은 산골마을을 두루 누비고 돌아다녔다. 읍내 장거리와 객점 길에서 만난 박물장수와 산사의 승려 밭을 일구는 농부와 빨래터의 안악들 산막을 짓고 사는 화전민에 이르기까지 수다한 사람들을 만나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과연 낭미정에서 만난 고기잡이 사내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비오는 날 굶주린 백성들이 곡식을 받으러 오지 못한 일을 두고 함종 현령 이재가 해괴하다고 못마땅히 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그것을 핑계로 더 이상 곡식을 풀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 밖에도 함종 현령의 안목적인 비호 아래 아전들이 버려온 농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아전들과 관노들이 관하에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감장 그러니까 달달한 간장에 공공연히 물을 타고 그마저도 농간을 부려 대화 말을 바꾸어 주어도 아무도 제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루는 읍의 창고에서 종자 벽씨를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창고 마당에 직접 들어가 보기도 했다. 종자 벽씨라는 게 어찌나 거친지 빈 껍질이 반이었다. 손으로 한움큼 쥐어 입으로 불면 절반 이상은 날아갈 것 같았다. 벽씨를 받아본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수령에게 직접 고하겠노라 으름짱을 놓아도 담당 아정과 창고 직이들은 도무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을 개 꾸짖듯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아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이 고생을 하는데 무슨 증거로 우리가 농간을 부린다고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것인가 아니 원님께 고하려면 어디 한번 고해보게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 어른이 모르실 줄 아나 아전들이 언성을 높이자 농민들은 더 이상 아무런 항변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흩어져 버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과연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아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것 하나 없는 백성들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구나. 함종 현령은 저런 놈들을 제대로 단숙하지 않고 대체 무얼 하고 있단 말인가. 창고 마당에서 물러나오는 길에 김은택은 우연히 관아 앞길에서 함종 현령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는 관아 옆에 있는 초가 정자에서 기생 하나와 손님 두어스를 이끌고 활 속에 열정하고 있었다. 현령이 무어라 건넨 농담에 기생이 허리를 꺾으며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다. 김은택은 씁쓸한 얼굴로 돌아섰다. 어차 굶주린 굶주린 백성들의 운명을 간활한 아전들의 손에 맡기고 홀로 태평성대를 누리는구나. 아 해괴하고 또 해괴한 일이다. 이틀 후 암행어사 김은택은 고울 안에 흩어져 각기 잠행하며 정보를 취합하고 있던 서리들을 불러들였다. 그간 함종에서 어사 자신과 서리들이 취득한 정보를 종합하여 출동 계획을 세울 생각이었다. 관청에 직접 가서 각 담당자들을 심문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편하기는 하나 진실을 철저히 파헤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던 것이다. 이 죄의 불법 행위와 잘못된 행정은 십여가지에 이른다. 그중에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비방이나 소소한 잘못은 배제하고 불법 행위임이 확실한 몇가지 조항을 가려내어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서리 이원흥이 나섰다. 허다한 불법 행위 중에서도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못한 죄가 그 첫째라 할 것입니다. 나라의 진휼 규정을 어기고 비오는 날 백성들이 일제히 오지 않았다 하여 곡식을 내주지 않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책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나섰다. 허다한 불법 행위 중에서 사람을 함부로 잡아들여 죽게 만든 이처럼 무거운 죄가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향교의 제기가 감축같이 없어진 일이 발생했는데 함종 현령은 이 사건을 광가 당번과 향교 간부 박태형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조사하지도 않고 그들을 잡아들여 특별히 만든 곤장으로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태형은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으니 만일 향교의 제기가 박태형의 소행이 아니라 이웃마을 도적의 손에 도난당한 것이라면 무고한 사람을 남살한 죄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살은 함부로 죽임을 말한다. 또 있습니다. 명절에 고기를 잡는 그물 그러니까 어사를 가지고 있는 백성에게 받는 전세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그동안 어살 두 개의 전세 열다섯 양씩을 받아왔는데 그것도 서울의 싱싱한 생선 가격을 기준으로 매긴 값입니다. 혼데 금년에는 어살 한 개 열량을 받는다 하니 어찌 원성이 없겠습니까? 암행어사가 뜰 거라는 소문 때문에 요즘은 좀 잠잠합니다만 관하에 제사가 있을 때나 중요한 손님이 묵어갈 때마다 민가의 소를 가져다 잡는 일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농사지는 소를 도살하는 일도 이미 불법인데 주인에게 한 마리의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돈도 다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년 정월에는 어린 송아지까지 도살했다고 합니다. 묵묵히 서리들의 말을 듣고 있던 어사 김은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좋다. 나는 봉서와 역졸들을 데리고 내일 새벽 관하로 들어간다. 너희들은 주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이속들의 저소를 지키고 서 있다가 저 딱이 울면 이제히 관하로 잡아드리도록 하라. 김은택의 겨련한 태도에 서리들의 눈빛은 더욱 새로운 의지로 타올랐다. 그해 6월 20일 숙종 임금은 평안도 암행어사 김은택의 복명에 따라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함종 현령 이재를 의금부로 압송하여 남은 하라 명예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진실과 정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령은 암행어사에 출두를 알게 되자 처음에는 자신의 부정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모를 파면의 위기를 피하고자 얼버무리며 뻔뻔한 모습을 보이지요. 그는 자신의 부정적인 행동을 숨기기 위해 변명을 하며 권력을 이용하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어지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을 숨기려고 애를 쓰다가도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이 이야기는 결국 진실과 정직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행동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옳고 그름이 존재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른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밤에 좋은 꿈이 여러분이 찾아갈 거예요. 울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